사질 건너는 사람이다. 예입니까?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대답해봐.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. 저도 이전부터 늘 궁금했습니다. 대체 그 녀석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? 그건 나나 하느님들 모를 겁니다. 그 음속은 말이죠. 이 조정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. 난 그 배신자를 찾기 위해 내 기억을 스스로 치운 거야. 아껴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마. 어쩌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어. 여긴 뭔지 반드시 찾아내네. 넌 이 죽을 목숨이다. 앉아 여기.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게 너잖아. 그러니까 이번엔 네 자신을 구원해봐. 지금 그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기어올라. 감사합니다. 네 자신을 구원해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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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뒤에 패신지로 숨어있어. 넌 그 패신자를 반드시 찾은 영원해. 꼭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내가 다시 찾아갈 거야. 반드시.